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차소희입니다. 자 선생님의 두 번째 퀘스트 영상이에요. 수호쌤의 수학성적향상기 아 이게 퀘스트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안하고 합법적으로 좀 썰 풀 수 있다는 약간 그 느낌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너무 설레요. 어쨌든 여기서 선생님의 수학성적향상기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6살 때 생각하면 벌써부터 선생님 지금 23살이니까 7년 정도 전이네요.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중학생 차소호는요 모범생 차소호였어요. 좀 오글거리고 좀 부끄럽긴 한데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모범생이었어 나름대로 그래도 반 1등 전교 1등 해봤고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한편으로 수학공부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다른 과목은 그냥 어찌저찌 하니까 그래도 좀 잘 따라갈만 했는데 아 이게 수학은 도저히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정말 통으로 다 암기했어.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인데. 근데 선생님이 그때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있는 유명한 문제집, 교과서, 학교쌤이 주시는 프린트 전부 다 완전 다 외웠어요. 프린트 과정도 내가 뭐 쓰는지 몰라. 그냥 외운 거야. 그래서 노력을 나름대로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올바른 노력은 아니었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점수는 괜찮은 점수가 나왔죠. 이 정도 점수. 여러분 요즘에 성적표 보시면 중학교 때는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A가 나왔었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암기하는 식의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안 통하죠. 여러분 아마 느끼고 있을걸. 그쵸? 이게 고등학생 때 차수호는요. 모범생은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발전하는 학생이었어요. 발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선생님 점수에 충격을 받았었어. 점수가 50점, 48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선생님이 이 48점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말고사 때 점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영어 점수가 영어 점수가 52점이었거든. 그래서 딱 채점을 했는데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소호야 시험 잘 봤니? 근데 또 엄마한테 못 봤는데요? 그럼 또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잘 봤어요? 하고 이제 뻔뻔하게 얘기를 했죠. 몇 점 맞았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목도 사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하지 않았는데 근데 수학, 영어 합쳐서 100점이잖아. 그러니까 수학, 영어 100점이에요? 하고 막 방으로 도망갔어요. 합쳐서 100점인데 그냥 100점이에요 하고 이제 도망갔죠. 그럼 부모님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었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었어. 너무 극복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 수학이 많이 부족하니까 빈틈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발점을 나가는 걸 알잖아요. 선생님도 그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 많은 양으로 승부했어요. 이게 공부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공부 방법은요. 사실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흔히 말하는 좋은 방법은 금방 효과가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좀 아쉬운, 안 좋은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 선생님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했죠. 그냥 무작정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풀고, 많이 반복하고. 근데 다행히도 그만큼 무작정 시간을 막 녹여내니까 그래도 성적에서 좀 느낌이 상승을 좀 했어. 고2 수학 때 나름대로 발전했죠. 그렇죠? 70점, 7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고1 수학에 비해서 여러분 아마 고2 된 학생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수원수2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진짜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고1 심화라는 또 결이 또 달라요. 고2 수원수2는요. 근데 선생님이 체감하기에는 오히려 더 쉬워진 느낌이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고1 수학은 아예 정말 그냥 중학교 개념은 싹 다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그러면서 쌓아 올리려고 하니까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냥 암기로 갔었던 건데 양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떻게든 이게 그 빈틈이 조금조금 채워진 거야. 그래서 기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다져진 상태에서 수원수2로 넘어가니까 그래도 이게 약간은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어려워도. 그러니까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한 거라서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다행히 더 낮아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그 양을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확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나쁘지 않죠? 그쵸? 점수가 올라서 그래서 9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게 됐죠. 이때는 정말 감을 제대로 잡았지. 그리고 그 내신 이후에 수능까지 쭉 좋은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난 점수 올랐다? 부럽지? 하고 이제 도망가면 의미 없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단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더 세련된 방법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퀘스트도 첫 번째 퀘스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랬다고.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되게 물고 늘어졌어요. 어땠냐면 그 여러분 흔한 기출문제집 보시면 그 몇 년도 몇 월 기출문제집이 써있고 거기 위에 조그맣게 정답률이 써있거든? 본 적 있지? 그치? 정답률이 예를 들어서 막 8%다, 막 4%다 이런 문제들이 막 뒤에 보면 간혹가다 나와 그런 문제들이 보면 심장이 뛰는 거야. 와 나 이거 그럼 풀면 전국 95%, 96% 되는 건가? 와 이거 풀면 1% 되는 건가? 나도 되고 싶다. 그래서 막 풀려고 들어가요. 근데 쉽지 않죠. 잘 못 풀지.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 정말 무식하게 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2 문제였는데 정답률 아직도 기억해요. 8%였어요. 딱 8%.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들어갔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3일 내내 다른 모든 과목을 공부를 접었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접었어. 접어가지고 그 문제만 무식하게 계속 봤어. 뚫어져라 쳐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봤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풀려고 하고 해설지 보는 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혼자 힘으로 풀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간 거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그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문 닫는 시간이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이제 다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있다가 아 이게 이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려면 또 끊기잖아. 그래서 메인펜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적었어요. 조건 가 나 이렇게 적었어. 적어가지고 그대로 가방 싸고 이제 버스 타가지고 이렇게 버스에서 서가지고 아 이게 뭘까 계속 고민하면서 집 가고 그렇게 3일을 했다니까. 3일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3일째 되는 날 학교 등교길에 등교할 때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똑같이 이제 적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신기하게 확 떠오른 거예요. 소리 질렀잖아. 깍 하고 소리 질렀어요. 되게 민폐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하고 떠올라서 그래서 막 학교 뛰어간 다음에 책 펴고 다시 풀어봤는데 한 번에는 아니었어. 근데 두 번 세 번 더 풀어보니까 되더라고. 답이 나갔죠. 그때 그 희열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수학 공부에 중독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가? 그랬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난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풀이 과정이 길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마 아닐걸?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고민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잖아. 그것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잖아. 그거 그거.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마 내가 딱 재현해볼게. 이러지 않니? 하 식이 뭘까? 막 식을 써봐. 하 이건가? 막 식을 써봐. 여기 조건이 또 있네? 이건가? 막 식을 써봐. 써봐. 그러다가 오 답 나왔다. 답을 적어. 중구난방의 풀이 과정인 게 아마 대부분의 학생일걸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누가 처음부터 정갈하게 딱딱딱 정리를 잘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풀면 항상 선생님은 억울한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는? 그래도 빨리빨리 바로 정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다시 풀이 과정을 보니까 이 정답이랑 연관이 있는 풀이 과정이 있는 반면 이 정답이랑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과정도 내가 막 적어놨더라고. 그런 것들이 답을 써놓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걸 지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만 체크해보는 거죠. 그럼 지워보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정답으로 갔으면 좀 빨랐겠구나. 여러분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풀었던 거 다 지운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쓸모있는 풀이 과정만 다시 나열해봐요. 이렇게 나열해봐요. 정답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넘어가면 그 문제는 이 진짜 내 거다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 생각은 이때 해야 돼. 저 생각은 저때 해야 돼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선생님의 실력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던 것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 과정을 선생님은 진짜 정말 많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여러 번 반복한다. 너무 식상하죠? 하지만 식상하다는 건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물론 디테일한 방법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소개하고 뭔가 좀 굵직굵직한 선생님의 수학 공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첫 번째 어떻게 어떤 학생이 한 문제를 이틀 삼일 물고 늘어지니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공부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첫 번째 퀘스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해설지 제대로 보기 이거예요. 해설지 제대로 보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 퀘스트 놀러와 보러와 이게 뭐냐면 해설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전체를 쭉 훑어보듯이 보시면은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던 식을 봤을 때 아 내가 여기서 막혔는데 그럼 해설지를 딱 펼쳐놓고 해설지에서 쭉 해설이 있으면 가려 가리고 내가 쓴 식까지만 보이게 그 다음에 한 줄만 살짝 보는 거야. 아 이게 힌트구나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설지 덮고 문제로 가보는 거지.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딱 그 아 이게 힌트구나 했는지 그 부분을 빨간펜이나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쭉 문제를 푸신 다음에 해설지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너가 막혔던 부분이지 거기에서 너의 개념의 빈틈이 있었던 거잖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골라요? 그 부분은 다른 퀘스트에서 선생님 퀘스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선생님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개념적인 부분에서 빈틈이 되게 많았는데 그 빈틈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다 훑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 부분이 빈틈인데 하고 뽑아낼 수 있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은 그렇게 수학을 진짜 못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통으로 어떻게든 성실하긴 했거든요. 통으로 어떻게든 암기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를 하다가 그 이후에 쭉 발전을 해서 이 문제는 이런 느낌인데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라고 파악하는 정도까지 나름대로 되게 많은 발전을 했던 케이스라서 여러분 성적대가 만약에 낮아도 충분히 선생님은 공감합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처음부터 못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시면 그 딱 아 헷갈려요 어려워요 하는 포인트 제대로 잡아서 설명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선생님이 새롭게 이제 테스트 시작이니까 만들어 본 코너가 있습니다. 명언충 수호세 뭐냐면 선생님이 제가 명언 날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학년, 2학년이면 좀 있으면 볼 2학기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겨울방학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 아마 이거 영상 보는 거 보통 11월일 것 같은데 그 11월 여러분에게 주어진 11월이라는 12월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사라지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겨울방학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겨울방학 끝나면 뭐 기회가 없나? 아니지. 그 이후에 3월, 4월 다 기회야. 그 이후에 여름방학, 내년 겨울방학 다 기회야. 다 여러분들이 기회로 새롭게 얻어내는 시간인 거지.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월, 12월이라는 그 기회 보다 겨울방학이라는 기회는 좀 반짝거림이 줄어드는 기회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가장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가장 반짝거릴 기회인 건 확실합니다. 그 이후에 겨울방학 기회죠. 근데 3월달, 4월달 기회죠. 지금만큼 반짝거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가장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흡수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회가 가장 반짝거리는 기회라는 거 반짝거렸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수학생의 수학성적 향상기 퀘스트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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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